네, 지난 주를 돌아보는 위클리 모파 뉴스 이번 주 모파 뉴스는 장정은 문화연예 기자가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,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생각나는 풍부한 향신료와 담백한 육수로 어우러진 쌀국수 드셔보셨나요? 한 가지 더! 그룹 누진스의 한이의 국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모두 베트남과 관련이 있는데요 지난 18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부위타임선 베트남 외교부 장관과 한 베트남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관계, 한-아세안 관계 진진방안, 한반도 등 주요 지역 문제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는데요 다가오는 12월 20일, 한베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창 더 높은 수준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베트남이라는 국가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